서열 정리레이스 두 번째 서열의 선입니다 뭡니까? 동환 FD가 공을 찰 거예요 저 멀리서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피니쉬 깃발을 꼽아 놓을 거예요 피니쉬 깃발을 뽑으셔야 통과합니다 한 명씩 선착순으로 통과합니다 야 이거 미치게 통과해 먼저 통과하시는 사람이 1위 서열 1위에서 저쪽에 저 파라솔 있죠 여기 있으면 됩니까? 저기서 쉬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야 이거죠 이동할 때라도 편하게 3위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진짜 3위 안에 들고 싶다 저 차를 타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4대부터 저 차 탑니까? 예 당연하죠 이기자! 이기자!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! 시작! 지금 시작! 자들 왜 저기.. 하하 스팅 всего 잔 대 대 카 다양한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ÖPÖ 아 좋아. 아 좋아. 빨리. 이따가 대구 치우세요. 이따가 대구 치우세요. 다 같이. 아 진짜. 아 진짜. 김용박 했어. 김용박 했다. 저기 50분인 줄 알았어. 물 좀 드세요. 물 좀 드세요. 형, 괜찮으세요? 형, 문 좀 불러드릴게요. 괜찮으세요? 역시. 역시 종국이 형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 김종국. 역시 종국이 형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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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라운드는 1위 김종국 씨로 항공을 했고요. 3등 안에 들어야 된다. 그다음에 이제 2위를 정하겠습니다. 저차 못 타! 김종국 씨는 이제 편하게 거기 누워서 쉬시면 되고요. 아니, 이거야 어떻게 편하게 누워요. 야, 야, 빠진다, 빠진다. 조심해. 야, 칸한테 빠진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, 꺼붓어. 야, 꺼붓어. 야, 그걸 왜 놓쳐? 야, 막판에 왜 놓치냐, 그거. 아, 게리야, 잘했다. 손둘 덕에 끊었어! 아, 게리야. 게리야. 잘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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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선풍기도 있네, 여기는. 아, 선풍기도 있어, 여기 우산이랑. 좋겠다, 좋겠어. 야, 이거 뭐 천국이 따로 없구만. 자, 제이퇴행보다는 분대들이 저 차를 안 탄다는 얘기야. 아, 깜짝 놀랐어.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안 돼! 진짜 지국이 따로 없다. 아, 도구 빠르다,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,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,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도구 빠르다. wel고?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? 그냥 뭘까? 김용욱 선생님이십니다. 그러면 누가 바뀌고 있습니까? 아, 그럼요. 아, 껴. 아, 갑상하신 asynchronous. 여전히 안 돼야겠습니다. 고생을 하게 해 주십시다, 우리. 여전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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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없어. 1등이셔, 왕이셔. 김종국 님께서 널 못 찍으셨어. 고생했네. 자 이광수 씨 3위 자리 안 가실 거예요. 제가 형제 이거 떠먹여드리고 그리고 걸치며 가겠습니다. 제가 원하는 파이팅. 광수 씨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.